사회 구성원들이 각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이 어우러지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사회 정의가 된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 합파여 선이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최고대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합파하게 되면 그것이 선이 되고 그 선의 상태가 뭡니까? 사회 정의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적인 그런 인생사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좌절도 있고 역경도 있고 또 고난도 있지만 10대는 10대 나름대로 20대는 20대 나름대로 30대는 30대 나름대로 40대는 40대 나름대로 50대는 50대 나름대로 60대는 60대 나름대로 자신의 생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자신이 잘 정의하고 자신의 역할을 인생의 그 구비구비마다 최고도로 잘 수행하는 상태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덕을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개인적으로도 나에게 지금 주어진 역할이 뭐냐 내가 뭘 수행해야 되냐 이런 것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기 스스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정리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일면식도 없지만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참 얼마 전에 이제 뭐 그런 좀 다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자연사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이 안 났는데 김정주 회장이 이제 다른 선택을 한 것은 가끔 가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이렇게 많이 걷는데 산책을 하는 거죠. 산책을 이제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산책을 쭉 하는데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조금만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으면 생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참 유능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거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으면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풍파도 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그런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분들 복잡하지 않습니다. 백투베이직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으로. 기본이 뭐냐. 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거짓말이 뭡니까. 차고 넘친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은 사회정의의 구현, 사법정의의 구현, 선거정의의 구현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 명료하다는 겁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적기관들이 그 공적기관들이 설립된 취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검찰은 뭘 해야 되는 기관이고 경찰은 뭘 해야 되는 기관이고 선거관리는 뭘 해야 되는 기관이고 대법관들은 뭘 해야 되는 것이고 사법부는 뭘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뭘 해야 되는 것이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뭘 해야 되는지.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 잘 수행해내는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제대로 잘 수행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제임하면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잘했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했습니까. 수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큰 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거죠. 세금으로 먹기 전에 인간이기에 공적기관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공적기관들은 존재의 이유가 뭔지. 한동훈 여름 신임 법무부 장관이 부패범죄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존재의 이유다 역할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최고도로 이르면 잘 수행하게 되면 뭡니까. 바로 미덕일의 상태에 도달한 것이고 그게 최상의 뭡니까.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을 뭡니까.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이력을 최대한 잘 수행하게 되면 뭡니까. 그게 바로 극한의 뭡니까. 절정에 달하게 되게 되면 그게 미덕이란 거죠. 미덕. 뭐가 그렇게 사는 게 복잡하냐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한 번 더 분발해 가지고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인식하고 그 역할을 최대한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한동훈 씨가 그냥 아주 전국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겁니다. 부패범죄를 잘 이러면서 수사하는 것이 뭡니까.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하고 책무이기도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이 딱 어우러지게 되면 나라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얼마나 나라가 멋진 나라가 되겠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아담 스미스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정의가 없어지면 나라가 붕괴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의가 뭐냐 이야기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가 수행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자고 악덕 상태에 머물면서 나라 돈만 빼먹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그 사회는 붕괴되는 것이죠.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과 진실은 단순 명료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금태섭 씨의 계변을 소개했고 우상호 씨의 계변도 소개했고 그 다음 전해철 씨의 계변도 소개했는데 다 뭡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혼돈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익도 중요하고 입신 출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권력력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면 각자 그 자리에서 마땅히 잘 수행해야 될 역할이 무언가를 잘 인식하게 되면 말도 반듯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5년 동안 최선을 다한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참담하다. 최선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집권 첫날부터 뭘 했는 겁니까. 집권 첫날부터.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여러분들 대통령이 됐고 집권 첫날부터 뭐죠. 좌파 장기 집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썼고 반복적으로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5년 동안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대통령 이런 거짓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거짓말을 나올 수 없는 거죠.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해철 국회의원은 현직 의원이니까 거짓말을 해야 될 그런 동기가 있지만 저는 뭐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 내가 무슨 그 사람들한테 득보겠다고 아쉬운 소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말미에 한동훈 신인법무부 장관이 참 스마트하네요. 스마트하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 검찰이 경찰이 뭐 해야 되는 조직입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이 뭐 해야 되는 조직입니까. 선관위가 뭐 해야 되는 조직입니까. 검찰이 뭐 해야 되는 조직입니까. 경찰이 뭐 해야 되는 조직입니까. 민주당이 뭐 해야 되는 조직입니까. 국민의힘이 뭐 해야 되는 조직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맹악한 답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창궐하는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이기 때문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지식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너무나 다들 사악한 거예요. 자기 당대뿐만 아니고 아이들 세대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도독질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사회가 붕괴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선거정의가 무너지고 검찰과 이름들 경찰이 수행하들 뭐죠. 그런 종류의 정의가 다 무너지고 경제정의가 무너지고 그럼 그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냐. 한동훈 씨도 자식들이 다 있을 것이고 전해철 의원도 자식들이 다 있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자식이 다 있는 거고 다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전세대 희생 위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적으나 따나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세월이 가면서 전해철 의원도 60 정도 됐으니까 세월이 가면서 자기에게 나머진 세월을 개수를 해보고 아이들 세대를 한 번 더 생각을 더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그렇게 되면 올바름과 반듯함이라는 부분을 더 생각할 것이고 올바름이나 반듯함이라는 것은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사기 안 치는 거죠. 불법 안 져지는 겁니다. 부정 안 져지는 겁니다. 그것이 소극적인 일이라고 하면 더 적극적인 일은 뭡니까. 자신과 자신이 속한 기관에 주어진 역할을 최고도로 잘 수행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정의고 미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름답습니다. 인간은 본래 완전 연소 상태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최대한 잘 수행하게 되면 그럼 그 자체가 그냥 원기하고 에너지가 다 뭡니까.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 선한 분위기가 세상에 많이 끼치게 되면 얼마나 대한민국의 멋진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멋진 나라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멋진 나라가 하나의 일종의 표준적으로 하나의 그런 모습이 딱 정해진 주변에 많은 나라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도 저 나라처럼 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칙칙하고 어둠 속이지만 우리가 굴하지 않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요즘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라는 것이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고도로 잘 수행해 가지고 우선 나부터 소위 미덕의 실천자, 정의의 실천자가 되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공병호 TV에 대한 탄압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내보는 방송도 좀 많이 공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뭐 그저 그렇네요. 자 오늘 뭐 마치는 강의가 뒤에 가면서 이렇게 철학 강의 비슷하게 그렇게 전개가 됐는데 자 여러분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 강의가 아니고 방송을 마무리하고 또 내일 더 나은 그런 내용을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또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계속해서 이렇게 변신을 거듭하면서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월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